빛이 쓰면 어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조작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의 발달은 기술이 가진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물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역사적 인물과 공간의 복원에선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된 교사 A씨. 피의자 특정도 못한 채 경찰 수사는 흐지부지 됐고, A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교단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부산 경남 대표 독립운동가인 백산 안희재 선생. 몇 장 남지 않은 흐릿한 흑백 사진들을 모아 인공지능으로 복원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와 표정임에도 가장 백산다운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배우 얼굴에 딥페이크했습니다. 청년부터 말년까지의 백산이 스크린 속에서 완벽히 되살아났습니다. 그것도 4K, 초고해상도입니다. 구원한 과거 인물에 대해서 딥페이크를 했다는 것 자체도 별로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4K로 복원해서 이게 상영됐다는 점은 좀 의의가 크게 생각할 만큼 이례적으로 아직 없는 걸로 알고 특정 장소를 입체화시켜 시공간을 자유롭게 구현해내기도 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역사 다큐 제작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성과를 내놓고도 AI 영상 전문가들은 그다지 힘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구로도 약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제도 마련에 전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